신쨔! 여러분, 여행 중의 여행은 바로 식도락 여행이죠. 최근 뜨고 있는 여행지가 베트남이라고 해서 가볍게 베트남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가실래요? 그럼 저만 따라오세요! 베트남을 가지 않아도 마치 베트남에 온 것 같은 기분. 제주 속 숨어있는 베트남의 맛을 찾아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더워더워도 너무 더워.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하고 입맛 좀 돌게 하는 그런 음식 어디 없나요? 날이 더워서 입맛이 없으시죠? 네. 이런 날, 시원하고 새콤한 베트남 분자 요리 어떠세요? 분자 요리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너무 좋습니다. 출발하시죠. 더위에 지쳐 입맛을 잃어버리신 분들 모두 주목!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국물에 고기완자와 쌀국수, 신선한 야채를 적셔 먹는 분자. 그리고 얇게 부쳐낸 쌀가루 반죽에 각종 채소, 고기, 해산물을 볶아 넣은 반새오까지. 대표님, 이곳 분자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개선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면을 보통은 조금 얇은 넓적 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버미셀리라고 해가지고 샐러드나 비빔국수에 사용하고 있는 면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분자. 고기를 갈아 만든 고기완자와 짜죠.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얇은 면의 쌀국수가 새콤달콤한 국물을 만나 촉촉하게 어우러집니다. 이번엔 베트남 식핀대 떡 반새오. 바삭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그러면 제가 분자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득 차려져 나온 분자. 원하는 재료를 골라서 소원한 국물에 풍덩 그리고 후루룩 먹어주면. 시원하고 새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만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는데 이렇게 고기까지 있어서 든든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반새오지만 라이스 페이퍼와 상추에 싸서 원하는 소스에 꽉 찍어 먹으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더운 여름 입맛을 돋궈줄 분자 드시러 많이 오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트남의 맛을 찾는 여행. 두 번째 베트남 음식은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가게 안으로 틀어서자마자 반겨주는 건 빵인데요. 베트남 요리를 소개하는데 빵이 나왔어요. 바삭한 빵 안에 가진 채소와 고기가 듬뿍. 제주에서 찾은 두 번째 베트남에만 베트남의 대표 길거리 음식, 반미입니다. 왜 베트남 음식점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베트남 음식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건강에 관련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사실 저나 집사람이 음식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좀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의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준비해본 게 계기가 됐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맛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반미에 들어가는 고기는 숯불로 직접 구워내는데요. 고기의 강한 불맛이 변하면서 전체적인 맛의 풍미를 더해지기 때문이라네요. 처음에는 저희가 오븐에 만두고 그냥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념된 돼지고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저희들이 숯불고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덥지만 숯불고기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워낸 바게트빵에 숯불로 맛을 더한 돼지고기까지 베트남에서 배워온 맛과 정성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베트남의 맛을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찾는데요. 저기요, 반미 샌드위치 맛은 어때요? 맛이 좋더라고요. 아삭하고 담백하고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빵도 부드러워서 아기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조금씩 뜯어주면 잘 먹으니까 데리고 올 때마다 꼭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고 간편하게 베트남 맛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반미 강추합니다. 제주에서 찾은 마지막 베트남의 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하, 그렇죠. 베트남 하면 바로 떠올리는 그 맛. 쌀국수죠. 하지만 이곳의 쌀국수는 그냥 쌀국수가 아닙니다. 베트남과 제주의 만남. 제주의 특산물이 주인공인 쌀국수랍니다. 베트남 음식에 이렇게 제주도 특산물을 넣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베트남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보통 고명이 소로만, 양지살이나 일반적인 소로만 올라가는데 저는 제주에 이주하게 되면서 흑돼지랑 딱새우를 올리게 되면 어떨까 하고 조금 저희 제 사람과 같이 요리를 연구하게 됐었어요. 음식으로 만나는 제주와 베트남의 정상회담.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쌀국수와 파타이안에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흑돼지와 딱새우가 어우러지는데요. 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은 이들의 조화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들에겐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맛. 제주와 베트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먹는 파타이랑은 다르게 해산물도 들어가고 아스파라거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합쳐져서 되게 맛있었고요. 다른 데랑 비하면 여기가 진짜 흑돼지라서 흑돼지 불맛도 많이 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올라가서 특이한데 먹을 때는 정말 좋고요. 그리고 국물이 깔끔한데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부모님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같이 와서 먹어보고 싶을 정도. 진한 쌀국수 위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제주산 흑돼지가 한가득. 제주돼지 쌀국수. 매콤하고 부드러운 쌀볶음면 위에 딱새우가 보기 좋게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제주 딱새우 파타이까지. 제주인 듯 베트남인 듯 이색적인 맛을 보여주는 쌀국수와 파타이입니다. 이 흑돼지 쌀국수 저는 이거 먼저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취향에 맞게끔 라임을 짜서 육수에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를 넣어서 같이 토핑처럼 먹는 것. 그리고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고춧가루가 있거든요. 이거를 넣어서 같이 드셔보면 맛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쌀국수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엔 일반 쌀국수와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제주에 흑돼지가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파타이에도 알려진 대로 라임을 척척 뿌려주고 상큼한 맛을 더해준 파타이에 고수 살짝 넣어 한입 먹어보면. 제가 고수를 잘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고수의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돼지고기가 고수의 향을 싹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주산 흑돼지라고 하셨잖아요. 역시 제주산이 최고예요. 아우 배부르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 후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베트남식 후식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트남 커피를 마셔볼까요? 카페핀에 원두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는데요. 이때 연유를 미리 넣어 달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시원한 얼음과 함께 달콤한 아이스커피를 즐겨보세요. 이번 여름 바빠서 휴가를 못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맛있는 베트남 음식들로 제주에서 베트남을 느껴보세요. 한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이 지닌 힘은 무궁무진한데요. 베트남의 대중적인 음식 쌀국수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분짜, 서민들의 길거리 음식인 반미까지. 제주 속 숨어있는 베트남 음식들로 베트남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